자회생물학자 최재총 교수는 2003년에 호주제도의 전제인 부계혈통주의의 과학적 근거유무 및 호주제의 존폐에 관한 전문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공개 변론에도 출석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호주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재천의 활동이 호주제 폐지에 어느정도나 기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재천은 호주제 폐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았습니다. 최재천은 이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최재천의 헛소리를 헌법재판소에서 진지하게 경청한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계의 허격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돌대가리 페미니스트들이라면 최재천이 매우 합리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재천을 비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학자라는 최재천이 애매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재천은 생물학적이지 못하다는 등 생물학적 이득을 준다는 등 씹으려 됐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추정하면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재천이 합리적 논쟁을 눈꽃만큼이라도 존중하는 인간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최재천이 너무나 돌대가리라서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애매함이 혹세 무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최재천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논리로 남녀평등의 당위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명제를 끌어들여서 당위 명제를 도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명제들만 나열한 이후에 당위 명제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덕철학적 입장입니다. 최재천의 말대로 과학은 가치중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된다면 객관적인 견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과학만으로는 당위 명제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공리 또는 근본 규범을 우선 제시한 이후에 거기에 사실 명제를 결합해서 도덕정리 또는 파생규범을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 도덕공리 체계에 내적 모순이 없으며 사실 명제의 과학적 근거가 탄탄하며 추론과정이 논리적이라면 사실 명제를 이용해서 당위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합리적인 도덕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매우 소중하다는 도덕공리가 전제되어 있다고 합시다. 독성물질 피를 어느 정도 이상 먹으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먹으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고 합시다. 이 도덕공리와 사실 명제를 결합하여 기준치 이상으로 피를 포함하는 식품을 금지해야 한다는 도덕정리를 이끌어냈다고 합시다. 저는 이것은 합리적인 도덕추론이며 자연주의적 오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호주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다른 여러 쟁점들과 관련하여 최저천은 도덕공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명제만 달랑 제시한 이후에 당위 명제를 이끌어냅니다. 당위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 과정이 대단히 애매하거나 불투명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바로는 최저천은 여러 쟁점들과 관련하여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저는 자연주의적 오류와 도덕주의적 오류가 최저천이 애지중지하는 취미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저천의 말이 너무나 애매해서 비판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최저천은 호주제가 전혀 생물학적이지 못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문맥을 볼 때 생물학적이지 못한 제도니까 폐지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천은 도대체 생물학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곳에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저천은 인위적인 제도를 언급합니다. 호주제가 생물학적이지 못한 인위적인 제도라서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며 그렇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연계에서 심각한 장애가 있는 동물들은 거의 모두 도태됩니다. 반면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줍니다. 유럽면에서 장애인 복지 제도는 생물학적이지 못하며 인위적이며 자연의 섭리에 어긋납니다. 만약 최저천이 생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고 싶다면 장애인 복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일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천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장애인 복지 제도는 자연계에 전혀 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정당하지 못한 제도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자연계에는 온갖 폭력, 속임수, 기생, 착취가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자연계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가 도덕적 정당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호주제가 자연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도대체 여기에서 왜 했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아무 의미 없이 짓거린 말인가요? 최저천은 DNA 기여도의 측면에서도 부모 투자의 측면에서도 암컷이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권리나 권력이 더 많아야 한다는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생물학적 불평등이 있는데도 즉 여자가 기여하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양부해서 그저 평등하게만 하자고 주장하니 남자들이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투입니다. 정말로 DNA 기여도와 부모 투자의 양에 따라 남녀의 권리나 권력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진지하게 믿는다면 남성중심 호주제를 여성중심 호주제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상위를 명시하는 법률과 제도를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DNA를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지가 호주제와 관련된 당위 명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최저천은 이런 이야기를 툭툭 던져놓을 뿐 자신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최저천은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라는 책에서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성이 주도권을 주장해도 반박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연주의적 오류가 최저천의 취미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최저천은 호주제폐지가 남성들에게도 생물학적 이득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호주제폐지를 환영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도대체 생물학적 이득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이득이라고 하면 진화생물학자들과 진화심리학자들은 유전자 복제의 이득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최저천의 말은 남자들이 유전자를 많이 남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여자들을 최대한 많이 임신시키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면 떠나 하세요. 현대사회에서 남자에게 엄청난 유전자 복제 손해를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콘돔입니다. 생물학적 이득을 그렇게도 중시하는 양반이라면 교황과 손을 꼭 잡고 콘돔 폐지 운동을 졸라 열심히 해보십시오. 최재천은 남자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가부장제 때문에 생겼으며 한국에서 호주제가 그런 생각의 유행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처자식 부양 의무가 남자에게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남자가 처자식을 돌봐주는 대신 아내의 자궁을 어느 정도 독점하도록 인류가 진화했으며 이것이 결혼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처자식을 돌보는 것이 남자의 의무라는 생각은 가부장제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진화한 인간 본성의 상당히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자칭 사회생물학자인 최재천은 이런 진화심리학계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페미니즘의 아부에서 뭔가를 챙겨 처먹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최재천은 생물학적인 족보는 암컷의 혈통만 기록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생 인류에게는 미토콘드리아 이부도 있고 Y염색체 아담도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아부하려고 과학을 모욕하면서 별짓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